So amazing So amazing 왜 이럴까 내가 이상해 하루종일 실실 웃고 있어 넌 나간 듯이 미친 것처럼 욕먹어도 뭐 이리 당당한지 뭔가 허전해 뭔가 어색해 분명 멀로지 그럼 우릴 잊었을까 머리를 닥친 것 같아 자 나머죠 수능 피니티 저 첫 번째로 네 저도 처음 보입니다 아예 안녕하십니까 아예 안녕하십니까 앤씨가 안기전에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새벽은 안갔나요 근데 생각나는데 앤씨가 이렇게 몇일 예상하나요 오늘 오후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하니까 앤씨 파이크가 우리의 쇼 어 앤씨가 안기전에 앤씨가 안기전에 인사하 popular 앤씨가 안기 gentle 그 Podcast 다 잊었으면